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근데 이거 앞머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되는데 나는 너무 뜨는데 아까 내린거 괜찮았는데 저는 제 스타일대로 이게 새거여가지고 좀 좀 머리가 떴는데 어 얘 뭐야 오마카세 찌잖아 이제 그 곡이 오마카세 하는거 같아 신장개요 왕관이란 채팅이 재밌으시구나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진짜로 잘 어울려요 어 이거 잘쓰겠습니다 이거 일주워터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웃기다 뭘 눈썹 정리해 원래 눈썹 이랬어요 쌩얼인데 근데 오빠 머리 올리니까 어려보이네 그럼 왜색돼지 뭐야 아니 돼지고기 우리나라도 먹는데 돼지고기 오마카세 우리나라도 있는데 무슨소리야 우리나라꺼 아니야 돼지고기 오마카세 돼지고기 막김찰림 그쵸 맑김 worldly 우리나라도 있는거 아니야 원래 한 돈도 아니고 그쵸 그쵸 어?금요일에 침착맨 방송 나가세요? 아 네 맞아요 큰 대 나가시네요 아직 방송하는구나 이제 게스트만 불륨わ, 불친번 첨부들이 침착맨 방송을 하시는거구나 면 похож 둘이 아~~ 풍이랑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네, 자주 해요. 아, 자주 하죠. 얼마 전에 일요일에 목동에 온다고 밥 먹자고 연락 왔는데 내가 목동 살아? 일요일에 목동에 왜 있어? 무슨 내가 SBS 1층에 사는 줄 아나? 예전에 그 게임 스트리트파이트 2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버그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아, 많았죠. 뭐 이렇게 딱 해놓으면 가이리, 가이리 이러고 활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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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가지고 굉장히 상대방 열받고 이게 뭔가 가지고 다가오면 갑자기 풀어가지고 막 때리고 그거 말고도 뭐 있지 않나요, 버그들이?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일 사건이 많이 터졌던 거는 그림자 던지기라고 그래가지고요 아! 가이리 아무데나 잡기를 할 수 있었어요 맞아, 맞아. 진짜 열받죠. 그래서 그거 잘 쓰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 한 번 당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좀 사건이 많이 있었다. 그 오락실 아저씨들이 이렇게 써붙였어요. 이게 막 그림자 던지기 금지 이런 거 자꾸 막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것 때문에 쓰지 말라고 그거 진짜 열받죠. 그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나야 돼요. 그 귀신처럼 가일로 원딜이 돼요. 네, 그냥 뭐 어디 있든 상대를 잡아 던질 수 있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진짜 그런 거 하면 무조건 맞죠, 진짜. 자, 스트릿 파이터의 근본 캐릭터 여덟 개 아니겠습니까? 자, 류, 혼다, 블랑카, 가일, 캔, 충리, 장기에프, 달심 스트릿 파이터의 근본입니다. 이 중에 딱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평생 나의 캐릭터로 가져간다. 나를 상징하는 어떤 캐릭터 뭔가 나의 푸사로 가져간다. 뭐 이런다면 어떤 걸 선택하실 건지 부족한데요, 이거. 아, 그러면 이 여덟 명에서 고르라면 김만우의 선택 중학생 때 나라면 달심을 고를 텐데 지금의 나라면 춘리 골라보겠습니다. 춘리요? 춘리. 왜 춘리죠? 어... 일단 이쁘기 때문에. 좀 슬픈 선택처럼 느껴지는데 왜 춘리. 춘리. 게임에서라도 역회로 하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쁘니까. 유일 여성. 아, 이뻐. 예. 아, 그렇죠. 어렸을 때 스트리트 파이터 게임하면서 춘리와 사랑에 빠지지 않은 남자분들이 없었죠. 없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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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리트 파이팅창에 그 지경까지 갔냐고 하신 분이 있고 하하하하하하 순식간에 비참저라고 하신 분이 있고 진짜 아프다. 예. 자, 객관식입니다. 1번 홈런 땡. 2번 허니버 땡칩. 3번 새우 땡. 4번 프링글 땡. 5번 맛동땡. 아, 어렵다. 네. 단위 칼로리죠. 네. 한 봉지의 칼로리가 뭐가 높다. 뭐 극악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과자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1g으로 줄 세웠을 때 네. 제일 극악인 거. 뭔가 제 생각엔 네. 저는 4번 프링글 땡 아니면 5번 맛동땡일 것 같아요. 아니, 맛동땡은 아닌 것 같고. 그래요? 맛동땡은 근데 진짜 달잖아요. 가장 낮은 거. 그래서 가장 낮은 거. 아, 낮은 거. 아, 그럼 프링글 땡도 아니고 맛동땡도 아닌 것 같아요. 허니버터 땡도 아닌 것 같아요. 허니버터 땡도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허니버터 땡은 진짜 얇잖아요. 허니버 땡이다. 허니버 땡은 아닌 것 같아요. 허니버 땡 칩은 진짜 그.. 얇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딱 봐도 허니와 버터가 함께 있는 거는 그냥 당의 당을 합친 거잖아요. 네. 아, 그쵸. 거기에 감자칩이잖아. 네. 그러면 쓰리콤보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칼로리가 높을 것이다. 그럼 칼로리가 높고 당유 어, 1g당 칼로리는 당연히 높을 거고 음. 저는 뭔가 홈런땡 아니면 새우땡 같은데 음. 왜냐면 이거 새우는 해산물이잖아요. 네. 하하하하하하 굉장히 똑똑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폭 쓰러지네요. 네. 새우땡은 새산물이죠. 갑자기 유지인씨가 어, 빙판 위에서 피겨스케이트를 하는 것 같았다가 갑자기 폭 쓰러졌어요. 트리플넛이 하는 것 같다가 네. 저는 새우땡을 약간 먹을 때 항상 그 생각으로 먹거든요. 아, 이것은 해산물 새우다. 어. 살이 좀 덜 찌지 않을까 어, 이건 탄수화물이 아니다. 음. 그 생각으로 먹어서 네. 그래서 그 와중에 배뚱땡 계속 쓰고 있는 인간 뭐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마똥땡이 마똥땡이 보긴데 계속 아까부터 채팅창에 배뚱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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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라가고 있어. 하하하하 열받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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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기와 전혀 관련 없는 배뚱땡을 계속 올리는 하하하하 그냥 오빠가 똥땡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네. 그러니까. 아니, 마똥땡이라 마똥 하하하하 배, 똥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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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부터 보고 있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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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22위가 제일 높은 거예요? 네, 올해 22위가 한국 선수로서 제일 높은거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세계에서 22위라고 보는데 모든 선수 중에 하하 하하하하 손동민 선수 갈까요? 하하 근데 또 이렇게 쉽게는 해주셨을까? 또 문제를? 자, 주관식으로 한 번에 맞히면 2,000원이고요. 객관식은 1,000원입니다. 아니면 이민재... 김민재. 이민재. 김민재. 죄송합니다. 독일로 이민 간 승진가요? 김민재. 이민은 안 갔어요. 근데 되게 요즘 팀 거기 가셔서 엄청 잘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네. 근데 이강인 선수도 이번에 엄청 잘해가지고... 아니, 이강인 선수랑 헷갈린 거잖아요. 김민재. 그러니까요. 이강인 플러스 김민재. 그러니까요. 합쳐서 말한 거예요. 합쳐서? 네, 요즘 다 옮긴 데서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이에 꽂혀가지고... 손흥민 선수님으로 갈까요? 가고 안 되면 이강인 선수님으로 가죠. 자, 누구로? 손흥민 맡으신 손흥민 선생님. 소니! 손흥민? 네. 아닐 것 같았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객관식으로 넘어갑니다. 1번 손흥민, 2번 이강인, 3번 황희찬, 4번 김민재, 5번 조규성. 아, 이강인 선수님. 이강인 선수님으로. 왜냐면 요즘 기사난 걸 많이 봤거든요. 네네. 제가 이분 그 파리지앵에서... 파리지앵? 파리지앵은 아니고. 파리생제르맹. 파리지앵은 이제 파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네, 파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이강인이 이제 파리지앵이죠. 네. 파리지앵이죠. 네. 이강인은 파리지앵입니다. 네. 저 2번 같아요. 네. 뭐, 뒤에 앵이 있기 때문에. 앵. 볶음밥님. 여친이 틴트를 바꿨어요. 솔직히 여지껏 다 거기서 거기 비슷비슷했는데 이번엔 좀 확 다른 걸 알겠더라고요. 문제는 바꾼 색이 안 어울립니다. 아파 보이고 생기가 없어요. 안 어울린다고 말해주는 게 낫나요? 아니면 예쁘다고만 하고 아무 말 하지 말까요? 음, 여친이 틴트를 바꿨는데 이번에 확 다른 걸 느꼈다. 아. 안 어울린다, 근데. 안 어울려서 느끼셨구나. 아, 아파 보이고 생기가 없다. 여기까지 지금 남친이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깊이 판단한 거거든요. 색이 조금 옅은가 보다. 오, 확 다른 걸 알겠고 아파 보이고 생기가 없다. 어허. 너랑 여친도 안 어울린다 라고 하신 분 있고. 너랑 여친도 안 어울린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어, 채팅창에 저번 틴트가 맛있다고 하세요. 오. 오, 뭐야. 야. 야. 뭘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모쏠 같은데. 어디서 들은 얘기하는 거죠? 뭐야. 예. 베테너에게 어울리지 않는 멘트입니다. 예. 산송장 같다고 하라고. 아, 여친한테 산송장 같다고 하라고. 야, 너 바꾸니까 산송장 같다. 예.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아하. 아니. 틴트 먹고 사나 봐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베테너는 추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틴트 먹고 사나 봐. 그래요. 아, 이거 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말해주는 걸 고민하시네.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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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울린다고 말하는 게 낫냐. 아니면 안 하는 게 낫냐.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 한다. 와. 선물 선물. 다섯 개가 맞아서 이제 여러분께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채팅창에 틴트가 뭐냐고 하신 분이고요. 맛있는 건가요? 틴트 미식회 하자고. 어떻게. 하신 분이 있고. 솔로천국 베텐이라서 뭐냐고 궁금해. 틴트 새끼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삼시새끼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아, 먹는 거냐고. 어. 저번, 저번 틴트가 더 맛있다고 하면 너 누구 틴트 먹었냐고 할 거라고. 한 번도 안 줬는데. 예. 라고 하신 분, 할 거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텐트랑 비슷한 거냐고. 자, 자이언티의 노메이크업 듣고 옵니다. 나 이게 오사카분들이, 오사카분들이 이제 리액션이 워낙 풍부하시니까 오사카분들한테만 빵을 하면은 이거 맞는 거를 길 가다가도 해주세요. 아, 진짜? 모르는 분들도 해주시더라고요. 아, 진짜? 이거 모르시는, 모르세요? 혹시? 아, 진짜로? 강남이도, 우리 강남도 오사카 출신인가? 그래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진짜, 진짜. 그래서 오사카의 개그맨들이 많은 시력이. 네, 코미디를 대부분 되게 즐겁고 유쾌하셔가지고 성격이. 빵하면 다 받아준다고. 그렇구나. 정말. 딱 저희 멤버 치키언니도 오사카 멤버인데 둘 다 빵하면은 리액션이 워낙 커가지고 진짜 저 끝까지 날아갑니다. 저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저는 그 뭐 이렇게 거의 대전처럼 맛있는 그게 있는 줄 알고 가르쳐주신 줄 알았어요. 오사카 빵! 빵 얘기해, 오사카 빵! 되게 유명한 빵집이 있는 줄 알고. 오사카 상심당 상심당. 네, 시오치오 땅 같은 거 있는 줄 알고. 아, 저도 오사카 안 가본 지 한 20년이 넘었어. 정말, 못 말리네. 오사카 빵 얘기해. 한국 빵이 오사카 빵보다는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나올 줄 알았지만. 러블리 쥬는 약간 요즘 없어졌어. 맞아, 맞아. 나이가 들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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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기 반응도 안 했는데. 반응을 예측하려고 얘기는 거예요. 아니, 눈빛이. 반응도 안 했는데. 아니, 눈빛 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하나 눈에 위치를 예측해. 연기야, 연기. 이거 콩트야, 콩트. 액션을 하지도 않았는데 리액션이 먼저 나와서. 아니, 그냥 콩트야. 눈욕을 하지도 않았는데. 되게 억울하네. 진짜 가만히 나 있었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얘기해. 와, 이거 VR 돌려봐야 돼요. 아, 진짜 웃기네. 아, 진짜 웃기네. 이건 거의 짜고 온 거야. 이거 콩트래. 이거 한 번 써야겠다. 아, 나이가 빨리 이렇게 해. 나이 얘기하고 가성 제마도 한 번. 되게 억울하네, 이거. 한 번 과하게 웃어야겠다. 이걸 짜고 있는 거야, 이거. 아, 어떡하지. 아, 왜 이렇게 웃기네. 리액션으로 맞은 건 처음이네요. 와, 배우한테. 아, 진짜 웃겨. 배우한테 잡았다고 하면 이런 거. 역시, 역시. 다 짜고 짜고 왜 이렇게 웃기네. 하트. 나이를 먹으니까 해서 그냥 나는 약간 눈을 여기로만 들었는데. 아, 이제 오늘 라디오 생각하고 그냥. 어, 그래요. 뭐 스케줄 생각하고. 오프닝은 안 됐다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니, 눈빛 상성이 너무 무서웠어요. 아, 보지도 않았어요. 맞아. 눈나 보지도 않았어요. 아, 배우가 작정하고 묻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안광이. 안광. 야, 진짜 억울하다. 안광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아. 광고콜. 21,59일 생일 기념 패밀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우. 자, 시간은 55초. 아, 아쉽다. 아, 됐네. 55초. 50초가 아쉽다. 네. 우리 어머니는 냉물을 드시는 수박. 네. 어머니는 그냥 식수만 드시고. 미지근한 걸로. 엄마가 끓일 때 가스비도 내지마. 미지근한 걸로 먹어. 미지근한 걸로. 분유만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분유를 진짜 먹는 거냐? 그렇죠. 애가 있으니까 애가 먹겠죠. 아, 그래서? 제가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지금. 어, 무슨. 어? 식량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분유를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이상하니까. 애기 아빠기 때문에. 애기가 애파 결입니다. 별명인 줄 알았어요. 아니, 아니에요. 아, 넉베이비가? 아, 약간 베이빙 느낌 나죠. 아니, 근데 분유가 맛있어요. 분유가 맛있죠. 그렇죠. 분유 좋아하는 계층이 있어요. 아, 이제 형아. 네. 분유 먹게 생겼죠, 조금. 아, 그래요? 아니, 기분 좋아진다. 아가상, 아가상. 고맙습니다. 아가상, 아가상. 아가상, 아가상. 아가, 아가, 아가상.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아장아장 걷고. 너무 무서운 게. 머리도 묶고 있고. 아니, 이순님이 딱 보더니 분유를? 옷도 약간. 분유를 드세요? 약간 이런 표정. 분유를 어떻게 쓰세요? 이렇게. 분유 타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분유를 애가 먹죠, 애가 먹죠. 별미죠, 별미.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요. 드셔보자. 가끔 저도 뭐. 먹어봤어요. 근데 맛있죠, 예. 맛있죠, 예. 옷도 약간 애기 옷처럼 입고 있어가지고. 앞에, 앞에 지퍼요. 아, 그러네. 예, 뭐 음식물 쓰레기 키랑 뭐. 이런 거 좀 챙겨 다녀야 돼서. 정말 편견 없는 지수시네요. 고맙습니다. 베이비라니 진짜. 덕베이비. 아, 이게 어렸을 땐 많이 들었어요. 아, 덕베이비. 다 들었겠죠. 아장아장이라고. 아, 아장아장. 게임을 재밌게 하고 있어요. 어떤 게임하세요, 혹시? 저 롤을 좋아하고. 로스트하크랑 최근에 발로란트. 오, 다 약간 MMO적으로 뭘 빨고는. 네네네. 저는 디아블로를 하고 있거든요. 아, 디아블로. 네. 근데 되게 다들 저 아저씨 게임이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새로 나온 거 아니에요? 새로 나온 거, 예. 그거 되게 재밌다던데. 재밌는데 인기가 좀 그렇게, 예. 그래요? 아, 그렇구나. 저 해보려고 했거든요. 아, 진짜 근데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나보다. 와이프랑 그것밖에 안해요. 아, 그래요? 같이 하시면 너무 좋겠다. 퇴근하고 지옥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지옥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오,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초면에 여쭤봐도 되는 건가요? 롤 티어가 어떻게 되시나요? 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그 티어가 제가 골드가에 찍었었는데. 네. 살다가? 골드가에 찍었다가? 네. 이제 랭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모두가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할까요? 두 게임을 하는 친구들은. 난 그거 랭, 랭크는, 랭게임은 안 해 다들.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인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열이 받는데. 열이 받는데.